지금 많이 바쁜데요? 지난 영상에 댓글이 날렸어요. 무슨 댓글이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올렸는데요. 지금 답변 좀 해주면 안 돼요? 바쁜데? 무슨 질문이 뭐죠? 대구권 대학 준비 중인데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 출신인데 많은 지장이 있을까요? 다른 고졸 학생들과 차별받지 않을지 궁금하고 걱정이 크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검정고시를 합격을 한 상황이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쉽게 말해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다면 고졸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대구권 대학은 지원 자격을 얻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반 고졸 학생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미래입시 시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이라 뭐 이렇게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학교별로 검정고시 출신은 검정고시 성적을 학교마다의 등급 환산표로 적용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되는 그 점수가 어떤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럼 수시때 학생부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검정고시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죠? 먼저 경북 때는 성적 반영 없이 비교과, 출별 점수만 1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검정고시 응시한 전과목의 취득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 96점 이상 2등급 91에서 96점 미만 3등급 86에서 91점 미만 4등급 81에서 86점 미만 5등급 그리고 76에서 81점 미만이 6등급 71에서 76점 미만 7등급 그리고 71점 미만 8등급으로 해서 각 등급별 출결 등급으로 점수가 반영되고요. 개명대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 전과목의 취득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96점 이상 2등급 90에서 96점 미만 3등급 84에서 90점 미만 4등급 78에서 84점 미만 5등급 72에서 78점 미만 6등급 66에서 72점 미만 7등급 66점 미만 8등급으로 적용이 되고요. 출별 점수는 과목별 취득 점수의 평균으로 해서 90 이상이면 30점 78 이상 29 72 이상 28 66 이상 27 66 미만 26으로 계산이 되고요. 대구대는 앞선 학교들과 조금 다르게 국어, 영어, 사회, 과학 4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98점 이상 2등급 94에서 98점 미만 3등급 89에서 94점 미만 4등급 83에서 89점 미만 5등급 76에서 83점 미만 6등급 70에서 76점 미만 7등급 65에서 70점 미만 8등급 65점 미만은 9등급으로 적용이 되고요. 출결 점수는 역시 과목별 취득 점수의 총평균으로 해서 92점 이상 30 89 이상 92 미만은 29 83 이상 89 미만은 28 75 이상 83 미만은 27 69 이상 75 미만은 26 66 이상 69 미만은 25 66 미만은 24 이렇게 환산돼서 적용이 됩니다. 영남대는 응시과목 전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100점이 2등급 95에서 100점 미만은 3등급 90에서 95점 미만은 4등급 85에서 90점 미만은 5등급 80에서 85점 미만은 6등급 75에서 80점 미만은 7등급 75점 미만은 8등급으로 계산되고요. 출결은 과목별 취득 점수 등급 평균으로 해서 2등급 이하 24점 2.01에서 3등급은 23.10 3.01에서 4등급은 21.30 4.01에서 5등급까지 18.60 5.01 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16.50 6.01 이상은 0점으로 처리가 되고요. 영대는 봉사 등급도 적용이 되는데요. 봉사 등급의 점수 역시 과목별 취득 점수 등급 평균으로 해서 2.01에서 3등급은 12점 3.01에서 4등급은 11.70 4.01에서 5등급까지 11.40 5.01에서 6등급까지 11.10 6.01 이상 10.80으로 점수가 환산됩니다. 대구 가톨릭대 역시 검정고시 응시 전과목의 취득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96점 이상 2등급 90에서 96점 미만 3등급 84에서 90점 미만 4등급 78에서 84점 미만 5등급 72에서 78점 미만 6등급 66에서 72점 미만 7등급 66점 미만 8등급 이렇게 적용이 되고 출결 점수는 역시나 과목별 취득 점수를 평균으로 내서 96 이상 40 90 이상 39.6 80 이상 39.2 70 이상 38.8 70 미만 38.4로 계산이 되고요. 네 질문 주신 빵독이님에게 적절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별 점수는 결국 검정고시 점수로 해서 환산 점수를 내야 조금 더 정확한 성적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본인들 검정고시 성적을 넣어서 환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각 대학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 들어가셔서 본인 점수를 입력을 하셔서 학생부 성적으로 얼마나 환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작년 합격 결과선과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본인이 어느 정도 성적권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 방법적인 거를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점수 산출하는 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좋은 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동기 갈게요. 네. MSG 화이팅! 화이팅!